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로봇팔 엠비덱스가 국제 로봇학회 본선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코리아텍 김용재 교수팀과 네이버랩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로봇팔 엠비덱스는 미국 나사와 독일 항공우주센터 등 8개 팀이 참가한 펜 로봇 파지 경쟁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펜 로봇 파지 부문은 접이식 부채를 집어 폈다가 접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엠비덱스는 사람보다 빠른 1.05초 만에 모든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엠비덱스는 사람팔이 가진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기존 로봇팔의 장점인 정밀도와 고속제어 성능을 모두 갖췄으며 박수를 치거나 사람과 하이파이브도 할 수 있습니다.